자, 한없이 우울하다가 기분을 확 업 시켜주는 존재 뭐예요? 어... 저 같은 경우는 몰랐는데 쇼핑할 때 그렇게 기분 좋아요. 요즘. 우리 인극이 실망시키지 않는다. 우리 같이 같이 가잖아요. 네, 같이 가요. 요즘 예전에는 제가 진짜 그런 거 아시잖아요. 제 성격 아시잖아요. 진짜 되게 막 어떻게 보면 되게 남자의 거의 기본 바탕을 하고 안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제가 갇혀있다는 느낌의 쇼핑을 한 번 했어요. 기분 좋지. 이야,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거기다 옷도 짝짝 맞아, 지금. 그 자동차 아무래도 이렇게 탁, 몸매가 좋으니까. 제가 예전에 라이더 자켓을 한 번 입어버리기 소원이었거든요. 요즘 안 맞는 게 없어요.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요즘 댄서 형들이 다 말랐거든요. 그 형 사이즈랑 제 사이즈랑 맞다는 게 기분 좋고 또 하나 더 있어요. 폭죽이라도 터뜨려주고 싶다. 또 하나 있어요. 욕조에 솔트 뿌리는 거. 소금 뿌리는 거.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아요. 요즘 점점 여성화되고 있어요. 이게 점점.